이거 다 해서 세트 얼마에 파실 거예요? 이거 세트? 다 해서 내가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되나? 4만원은 안 돼. 4만 5천원을 해야 돼. 4만 5천원이요? 그럼 기본은 해야지. 짠! 어 뭐야? 이건 안 팔아. 안 팔아요? 잘 나오기 힘들어. 구독자 분들 이렇게 많은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미쳤다고 하겠죠. 새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오래 못 찍었어. 아직 덜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이쁘게 봐줘. 이거는 뭐예요, 대표님? 어떤 거? 먹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네가 봐도 상추인 거 같지 않니? 상추예요? 상추다, 상추. 이거요? 응. 모르죠, 전 상추 심은 거 처음 봐가지고. 진짜? 네. 아, 상추, 고추. 아,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응, 토마토. 봤지? 이거는 꽃은 야생하고 이 꽃은 동사무에서 꽃 심고 나눠준다? 그러면 이렇게 심는 거야. 꽃 다른 데서 몰래 파우신 거 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동사무에서 날아주는 거 한 거야. 야, 일로 와.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도 된다고요? 블루베리잖아. 먹어봐. 먹어도 돼요, 진짜로? 응. 응. 맛있어, 먹어봐. 그만 드세요, 대표님. 다육이 원래 내가 이런 걸 키우려고 여기 왔어. 어때? 예뻐요? 예쁘지? 저 저기 쭉 여기 밑에 여기. 야, 이런 거 봐라. 이런 거 얼마나 아기자기하네. 그렇지? 꽃 장기 끝내줘. 여긴 다 야생화. 물을 다른 데서 파우는 거? 아니, 이거 다 산 거야. 빨리 오셔서 다른 데서 파우니. 빰빰빰빰빰. 집 안에가 대박이더라고요. 안에. 아, 이거 좀 지저분한데. 자, 끝내주지. 내가 요즘 여기에 미쳤단다. 와. 좋지? 파는 거죠? 응, 경매장에서도 사오고 골등품 가게 가서도 사오고. 야, 올해 바캉스돼지들. 어때? 이거는 미래의 우리. 저희가 PD님. PD님. 어, 이거는 PD님 와이프. 아들, 딸 낳고 싶다면 이렇게 삼형제, 돼지 삼형제. 자, 이거 유튜브에서 보시고 이거 때로 나오면 노트 사시면 돼요. 아, 이거, 이거. 대박나는 꿈. 이거 다 같이 세트 얼마에 파실 거예요? 이거 세트? 4만 원? 4만 원? 오케이, 이거 원하시는 분은 그럼 연락 주시면. 5만 원? 아니, 5만 원? 아니, 총각 4만 원에 해도 돼요. 그래요, 만 원. 4만 원. 4만 원 안 돼. 4만 5천 원 해야 돼, 이거. 4만 5천 원. 그럼 기본은 해야지. 짜라라란. 야, 이거 어른들 추억 삼아. 자, 어른들. 자, 다음 얘들아. 할아버지 다음에 피신다. 여기 밑으로 봐야지. 짠. 어, 뭐야? 얼마. 얼마. 이건 안 팔아. 안 팔아요? 잘 나오기 힘들어. 우리 저기가 좋아하는 종. 어때, 좋지? 자, 대박나시길. 자, 말. 말, 말, 말. 야, 이거 누가 있잖아. 내가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가게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선생님의 기운을 더 담아 달라고 5만 원 밑에 깔 거 같다. 진짜요? 좋네요. 이거는 한쪽은, 봐라? 한쪽은 사자지. 한쪽은 용이래. 여기 용.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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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그렇지? 네. 이쪽은 사자. 앞에 들어보면 이게 사자인가 봐. 다 용 같은데? 그렇지, 미안하다. 내가 볼 때는 두 개라고 하고 사은 거죠. 당하셨네요. 이거 당한 건가? 아, 이거 보여줄게. 이게 뭐게? 이게 뭐예요? 공방대네. 이게 옛날 기생 공방대네. 기생들. 이쪽으로 담배 펴보셨어요? 아, 폈지. 어때? 이거 뭐예요, 이거? 어때? 자퇴 죽이지? 아, 이거 잠시만. 이거 헐 벗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에 나오면 안 되는데? 아, 그래? 헐 벗고 나와 있으면? 자, 앞태를 보아라. 아, 네. 뒤태를 보아라. 멀리서, 멀리서 보아라. 어, 그럼 자. 앞태, 옆태, 뒤태. 죽이지? 네. 이제 여기다가 술을 따라서 먹는 거야. 내가 저번에 보여줄지? 자, 저기 저 술. 술 잔에? 이게 왜 소리가 나는 줄 알아? 난 가서 처음에 아이고, 깨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 아줌 도자기 파시는 분이 아유, 모르는 소리. 원샷. 이거래. 아, 네. 지금 살짝 피해지신 거 같은데. 아니야, 맹자신이야. 난 항상 이래.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집 사자. 따라라라따. 어때? 용맹스럽지? 네. 이것도 흔들리더라고요. 어, 이거는 내가 나중에 이렇게 늙고 싶어. 아,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 수명장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머리가 좀 까지네. 응. 원래 나이 먹으면 대박이야, 다들.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다들 이렇게 곱게 늙자고. 여기는 또, 또 고려 청자 같은 느낌이네요? 응, 그치. 예쁘지? 예쁘지. 이거 얼마 세트? 세트 이거 안 팔아. 비싸 조금. 야, 이거 봐라. 이게 옛날에 반찬통인걸. 반찬통. 반찬통. 근데 요리 안 하고 다 시켜드시잖아요. 시켜먹어도 취미는 취미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다 먹으신 거예요? 얼마 안 돼. 내가 요즘 미쳐서 그래. 얼마 안 돼. 한 달도 한 달? 요즘 좀 미쳐가지고. 아, 이제 살짝 짠 소리나 이게? 소리 좋지? 네. 이런 거에 미치는 거지 뭐. 야, 이거 봐. 여기 돌. 여기 자연석이야. 멋있지? 생각하는 여인. 이건 산 같다. 응, 산이야. 응, 그렇지. 나야, 나. 아, 이 대표님이시다? 응, 나다. 요즘 그냥 이런 거에 조금 미쳤어. 구두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어, 미쳤다고 하겠지 뭐. 미쳤다 그러겠지. 놀아주셨음. 저는진창이라는 열언 강릉이 도착했enty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